큰일 났어 큰일 났어 레이나 아이고 붙지 말라고 이런 것도 해주고 아...이터이네 소고지 크르마 대화 육끄리 시퇴 응 오레모 오레모 고안 그렇다니 쟨쟨은 어느끼 수이탈이 어 오후을 다 먹지 아래 컨비니에 벤도를 구매할까 에? 뭐 더 맛있게 먹지 벤도도 괜찮아요 음 자 이때 크르네 어 컷때 크르네 음 음 음 드디어 미역국 미역국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앞에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랑 라면 사왔구요 이제 주장창 이제 미역국만 먹게 생겼네요 레이나상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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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은 처음이라서 1번째 그래서 맛있게 보일거에요 워카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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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rec지 않게 January 워카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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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렛이? いただきます 魚って感じするけど お肉かな お肉? うん、いっぱい食べて 何ばたから 우산이창을 먹어요 응 간식시다? 응 응 응 응 응 응 뭔가 무참가 안 좋아 응 응 야 야 그치고 료 아 응 응 근데 여기 여기 응 샤라다 응 응 漬物と でもなんか顔もあんまり張ってないね 顔もあんまり張ってない 貼るの?むくむの普通? いやーだってもうパンパンになるじゃん 確かに ただ痛みが今痛いだけで ちょっと眠いのと 今日はもうぐっすり寝なよ うん、いびひかく うん 座りやすくなったほんと お腹そう思うと うん もうやって座れるのかな いやーほんとにご苦労さま うん じゅんちゃんも はい あんにょー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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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ん うん 生まれたんだね この目の赤いのはなんて? うん? だからこれはどんどんなくなるって うん うん 見えるの? うん 顔見える? うん 穴ば あら ちょっと うん あらーちっちゃいねー うん うん 可愛いねー 中にいたねー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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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可愛いー 抱っこしてみるか? うん でも怖いなぁちょっと今 うん 抱っこするの うん うん 首だって座ってないでしょ うん もちろん 俺が取る? 俺が取る? うん 紐も繋がってるすごい うん 座りましょう うん うん 首もちっちゃい うん ちっちゃいよねー ちっちゃいねー お顔ちっちゃいねー どうですか? ショットは? うん どうですか? お外は? おおお、なんか力入れてる うん 大きいー うん お外はどうですか? お外は? 明るいですか? お外はどうですか? ちっちゃい あー おいー写真を撮って うん 눈에 띄게 잘한다 아, 눈에 띄게 잘한다 눈이 안 보여서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오늘은 이틀째 입니다 어제 태어나고 이틀째 오낙가 잃어버려 오낙가 잃어버려 아이처네 아이고 아이처네 일단은 빨리 모유가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데려다가 아이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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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모유를 주고 있습니다 보장 됐어? 응 아직 안 되니까 아직 안 되니까 아직 안 되니까 몇번씩 씻고 싶으면 자 보장을 마셔 보장 아이처네 어? 왜 안 돼? 아이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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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그리고 오늘은 으음 삼계탕이 나왔어요 계속 미역국 마시만 오다가 지금 이제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저 이거 좀 맛있었는데요 다 맛 아 저 물김치 응 물김치, 레인아 안 마 아, 먹지 않네. 오늘 스키 때문에 먹었다고 했는데 내일은 먹지 않아서... 먹지 않네. 그렇구나. 백김치 먹지 않네. 이거 먹지 않네. 입에 있는 게. 오늘은 보양식으로 삼계탕이 나왔네요. 이거 마지막이잖아요? 아니야. 내일 아침. 또 야식. 아, 마지막 밤이 이렇게 강한 거야? 네. 한 번에 넣어 먹었어. 맛있어. 하지만柔軟게, 연게. 연게. 아직 어두운이 된 전에... 뼈닉. 아, 아까전에 넣어서... 뭐하는거야? 맛있어. 食べ物いちいちそんなこと考えた いやーめっちゃもう体にいもばっかりでわかめから抜け出した 何で出ないのなんか出ないと出ないでなんか寂しいよね 明日もわかめだよ絶対 朝でしょ? 初めて今日わかめ出なかったの? ああここに来て初めてだねわかめでなかったの 何でだ? わかんない うーんこれおいしい うーん全部口にあってよかったね うん今とこ全部完食してる うーんほーいおーいって言いながら完食 うんなんか食べれちゃうんだ うん俺もちょっと食べ俺の食事ちょっと用意してくるね うん早く早く うん 痛い? うん 子宮に直結してるから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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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ないから すぐは出ないんだ うん 出る場合もあるし出ない場合は何回も何回も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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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頑張ってー うん 赤ちゃんは頑張ってる 疲れは? 私? うん 私は大丈夫 一応睡眠とれてるし うん うん 赤ちゃんも うん わりとこう預かってもらえて うん うん 後でまあ日本での経験と韓国での経験を 初めての経験を うん 感想を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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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年前だからね うん 7年前だから うん うん 家族が生まれた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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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族は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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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준비를 다 끝내셨군요? 응? 응? 지가오니? 응? 나이가 지가오니? 9시 마져나서 9시 마져나서 9시 마져나서 스고이스네 응 아침 다 잘 먹었어? 응 응 응 응 드디어 드디어 녹고시 하자마자 이거 뭔데? 콘보? 응 콘보 응 전부 워카메라 보이네요 워카메라 보이네요 오늘은 태원수석을 하면 조리원을 갈겁니다 조리원 첫번째 응 즐거운? 응 응 소중붙지 않아요 아 그냥 일반적인 곳이잖아 그냥 일반적인 곳이 없어서 아 응 네 한국에서의 출산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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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빨리 빨리 출산 응 생각해봤을때 스타블나 선생님이 아 아 응 생각해봤을때 불안하게 출산 응 잘했어? 응 잘했어 응 정말 잘 안 될 것 같아요 응 알겠습니다 안이 너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뭐 괜찮을까 응 잘 안 됐습니다 응 암 암 암 암 암 네, 잘 못하지만, 제가 혼자 2시간 정도는 어느정도 안 되니까 하지만 오늘은, 맨날 제가 계속 담요 아침까지? 저는 오늘 2시간 정도를 멈추고 있어 interpretation 굉장히 많이 익어 가지고 있어 오늘은 너무 많이 익어서 멈춰 가지고 있어 자, 슬슬 퇴원 수족하고 이동합시다. 3일간의 병원 생활.